우리 국가대표팀의 또 다른 이제 중대사죠. 23세 이하 아시안컵 그러니까 올림픽 예선이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대회가 올림픽 진출을 결정하는 만큼 아마 관심도가 높으실 텐데 23세 이하 대표팀이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하시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보가 좀 부족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황선홍 감독의 축구는 조금 더 직선적이고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형태에 좀 가깝습니다. 포항 시절 때 황선홍 감독이 잘했던 축구가 앞에 빠른 선수들을 배치하고 공간이 만들어질 때 그 공간으로 쭉 뛰어들어가는 김기동 감독이 있었던 시절에 기동타격 때 약간 그런 이미지가 황선홍 감독 때부터 있었어요. 빠른 공격수들을 위주로 공간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런데 황선홍 감독이 그런 축구를 아시안게임 때도 우리 대표팀을 맡아서 했고 23세 이하 아시안컵 때도 그런 축구를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잘못하면 이제 뻥축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선에 좌우 측면을 모두 뛸 수 있고 스위칭이 가능한 선수들을 위주로 배치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배준호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엄지성, 양현준, 정상빈 그리고 앞쪽에 안재준 그리고 이영준. 이영준 선수는 약간 구번에 가깝지만 안재준 같은 선수도 키가 크고 덩치가 큰데 측면 공격수도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게임 때도 안재준 선수를 꽤나 잘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때는 뭐 조영욱 선수가 톱으로 간다거나 고영준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둔다거나 이렇게 좌우 측면을 모두 오갈 수 있는 선수를 기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앞쪽에서 측면 공격수들이 일단은 넓게 넓게 벌려줘요. 공간이 좀 생기죠. 그럼 이 공간으로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럼 뛰어들어가면 후방에서 이 공간을 향해 빠르게 패스를 넣어준다. 이게 이제 뭐 어찌 보면 좀 단순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전술의 정답은 없는 거니까 공간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날카롭기만 한다면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날카로운 공격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의 축구에서 아시안게임 때 에이스였던 선수가 엄원상 선수였고요. 그리고 고영준 선수도 영향력이 매우 컸죠. 그리고 이번 대표팀에서도 영향력이 가장 큰 선수들이 정상빈 선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에 엄지성 선수보다도 홍윤상 선수가 영향력이 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홍윤상이나 정상빈 이 두 선수의 장점은 엄지성이라던가 배준호 이런 선수들은 좁은 공간에서의 볼터치 이런 게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이라면 홍윤상이나 정상빈 이런 선수들은 직선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스피드 드리블 이게 파괴적인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플레이를 일단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롱볼 패스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롱볼이 어쨌든 짧은 패스보다는 좀 부정확할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합을 할 때가 많죠. 롱패스가 들어갔을 때 경합을 하고 수비수의 머리에 맞든 아니면 수비수가 볼을 걷어내든 우리 공격수가 볼을 잡지 못하더라도 세컨볼이 떨어지는데 이 세컨볼을 뒤에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서 가져오느냐 이거를 황선홍 감독이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만드냐면 요즘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중국과의 그 친선 경기 아주 안 좋았던 기억이잖아요. 그때 인버티드 풀백을 조금씩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전술에서. 그리고 이 역할을 아시안게임 때 했었던 황재원 선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조현택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 미드필더가 한 명 올라가서 앞쪽의 숫자 싸움을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미드필더 라인에 황재원 선수가 좀 들어가기도 하지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올라가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황재원이나 조현택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같이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 보통은 밑에 남아있는 선수가 백상훈, 김동진 이런 선수가 남아있을 때도 있고 김민우라는 선수가 남아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같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중앙지역에서 좁은 블럭을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풀백이 벌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 좁혀지면서 이 좁은 촘촘한 수비 블럭을 만든다는 거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오겠다. 이게 황선홍 감독의 전략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버티드 풀백은 안으로 이제 많은 선수를 배치시켜서 안쪽에서 패스를 주고받고 그런 거를 더해야 인버티드 풀백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약간 황선홍 감독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미드필더 싸움을 강화시키는 걸 최근에 황선홍 감독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 왼쪽 라인에 조현택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미드필더 라인에 뒷셀드로프에서 뛰는 김민우 선수가 있죠. 이 두 선수가 어떤 성향이냐면 킥이 좋아요. 조현택 선수도 이제 K리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도 매우 날카롭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찔러주는 이 왼발 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저는 장래에 A대표팀에 누군가 간다라고 하면 조현택 선수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편이에요. 왼발 킥력이 참 좋아서 우리가 풀백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조현택 선수가 꽤나 잘하거든요. 이 대표팀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김민우와 조현택 이 두 선수가 약간 이렇게 빠집니다. 좀 빠져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롱패스. 롱패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두 선수가 후방에서 조금은 볼을 끌어줘요. 그러면 상대가 약간 끌려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끌려 들어오면 반대편에 있는 이제 정상빈. 서아시아 챔피언십에서는 양현준. 그 빠른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롱패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으로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는. 이 패턴을 많이 써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 롱패스를 쓸 때 김민우라던가 조현택. 이 두 선수의 킥력을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조현택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풀백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왼쪽 라인에 홍윤상 선수라던가 엄지성 선수. 특히나 엄지성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플레이를 하지만 이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때도 많잖아요. 조금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죠. 그럴 때 조현택 선수가 타이밍에 맞게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안쪽에 이영준이라던가 안재준처럼 키가 큰 선수가 빡산으로 들어가면서 머리에 맞추는 이러한 형태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조현택 선수의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축구를 보면 인버티드 풀백을 쓸 때 풀백들의 움직임이 참 재밌잖아요. 어떨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어쩔 때는 측면으로 나가 있고 이런 이제 플레이를 조현택 선수를 통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황재원 선수는 약간 킥력보다는 안쪽에서의 기동력을 좀 많이 살려줘요. 그래서 황재원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컨볼 상황에서 달려드는 거. 이게 황재원 선수의 장점이고 대구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황재원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되게 편한 선수고요.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 이제 정상빈 같은 선수가 측면으로 끌어낸다. 수비를. 그러면 이때 안쪽에 있다가 조현택 선수처럼 오버래핑이 아니라 언더래핑을 하면서 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이 기동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 조현택과 황재원이 이제 인버티드 풀백 같은 움직임을 가져간다. 굳이 이렇게 명칭을 하자면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두 선수의 동선과 장점은 약간은 다른 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김민우 선수의 킹력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준호 선수가 합류를 해도 그렇고 합류를 안 해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황선원 감독이 롱패스 위주로 찔러주는 패스 위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데 그 찔러주는 패스뿐만 아니라 짧은 패스 전개 미드필드 라인에서 그래도 공격을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선수가 바로 김민우 선수입니다. 특히나 3선 라인에서 2선 라인으로 패스를 공급할 때 이 선수의 킥을 의존해서 좀 패스가 전개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김민우 선수의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좀 활약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 아까 왼쪽 라인에서 이제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원래 한 명 더 추가가 되는 게 조현택, 김민우, 김지수였어요. 김지수 선수가 20세 이하 대표팀에 있다가 23세 이하 대표팀으로 올라와서도 어쨌든 경기를 꽤나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나오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황선원 감독이 좋아하는 찔러주는 패스 한 번에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의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이죠. 근데 김지수 선수는 이제 브랜트포드에서 차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아무래도 서명관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패스의 그 찔러주는 퀄리티는 조금 더 내려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런 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선에 만날 팀들 아랍에미레이트와 중국, 일본을 생각했을 때 아랍에미레이트와 중국은 우리 상대로 당연히 밀집수비합니다. 우리가 서아시아 챔피언십에서도 호주를 제외하면 사우디나 태국이 정말 밀집수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끌려나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황선원 감독의 단점이 나오죠. 그 황선원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프랑스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라던가 태국 이런 팀들한테는 고전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비공식 평가전에서 우리가 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는 우리를 상대로 라인을 올려서 막 올라와서 공격을 하려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선원 감독이 좋아하는 공간이 뒤에 많이 나요. 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이런 팀들은 내려갑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안 끌려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사이사이 공간에서 공격을 조립하는 세밀한 패턴과 움직임이 필요한 건데 그게 황선원 감독의 단점이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나 중국을 만났을 때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전이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준호 선수의 차출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배준호 선수가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경기 숫자는 많진 않아요. 배준호 선수의 뭔가 핵심적인 기용을 구상하면서 지금까지 팀을 이끌었던 건 아니거든요. 배준호 선수는 기본적으로 20세 이하 팀에 있다가 올라온 선수라서 당장 지난 그 서아시아 챔피언십에 처음으로 23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입니다. 근데 배준호 선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 라인 라인 사이에서 세밀한 공격 패턴이라던가 그런 조직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개인 능력으로 이 라인 사이에서 창의적인 움직임 세밀한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게 가능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격진들이 분명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과연 이 좁은 공간 안에서 팀적으로 약간 세밀한 패턴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능력으로 이 라인 사이사이에서의 뭔가 파괴력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일단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황선원 감독이 이런 것들에 좀 한계가 있는 감독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게임 때도 오히려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로는 약간 좀 당황을 했었고 일본같이 결승전에서 조금 더 우리를 상대로 끌려 나오는 팀들에게는 오히려 공간을 잘 활용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와 중국을 만났을 때는 황선원 감독이 이런 세밀한 공격 패턴을 얼마나 잘 마지막에 준비를 했느냐 분석을 했느냐 이거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황선원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을 했는데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을 이제 엄지성이라던가 약간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성향의 선수들을 사용해서 풀백도 들어오는데 공격수도 들어오는 이런 이제 전술적인 미스를 좀 줄이고 이렇게 모여있는 선수들을 상대로는 좌우 측면으로 빨리빨리 수비를 끌어당겨서 정상빈, 홍윤상, 아니면 홍시우 이렇게 측면 지역을 많이 활용하면서 안쪽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패턴을 황선원 감독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아랍에미레이트와 중국전도 비교적 좋은 축구를 하면서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대표팀을 만났을 때는 지난 대회 때는 일본 21세 이하 대표팀한테 23세 이하 대표팀이 졌죠. 그때는 이제 당시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팀이었고 그 일본의 21세 이하 대표팀은 바로 이 대회를 위해서 이제는 그 21세 이하 대표팀이 23세 이하 대표팀이 된 거예요.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팀이라서 그때랑 똑같아요. 똑같은 멤버의 구성이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멤버지만 똑같은 팀을 만나는 건데 그때 졌 던 이유가 그때 일본은 간격이 매우 촘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황선원 감독의 단점 중에 하나가 간격 유지가 그렇게 촘촘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끌려 나오면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황선원 감독이 원하는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후방에서 전방으로 길게 볼을 건네줍니다. 건네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세컨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이 간격 유지가 우리보다 더 촘촘하게 되는 팀이라서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이 세컨볼을 우리가 가져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롱볼로 붙여주는 것밖에 안 되고 붙여준 게 떨어졌을 때 세컨볼을 다 일본이 가져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강인, 홍연석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던 23세 이하 대표팀인데 21세 이하 일본한테 진 거예요. 근데 이제 패턴이 이번 대회에서 똑같이 나온다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황선원 감독도 롱패스를 했을 때 앞쪽에서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더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황선원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을 이제 본인의 전수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로 들어와서 빠르게 올라간다. 그래서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황선원 감독이 얼마나 이 세컨볼 싸움에서의 준비가 발전을 했는지를 지켜보시면 더 재밌게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23세 이하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 K리그에서도 22세 이하 룰 때문에 경기수를 많이 소화하면서 프로 무대에 조금 더 일찍 자리를 잡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경험을 쌓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에 어쨌든 중심축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정상빈, 엄원상, 안재준 뭐 이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다른 23세 이하 팀들보다는 우위에 있는 팀이고 그리고 일본, 호주 뭐 이런 이제 팀들 제외하고는 우리가 스쿼드 자체적으로는 상대 팀들보다는 웬만해서는 좀 많이 앞서는 그런 스쿼드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황선원 감독이 부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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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